야 이거 3벌 다 입어도 괜찮은 거냐? 어? 이거 되게 비싼 건데. 야 이게 너가 그 입고 싶었다는 바로 그 옷이야? 어. 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그치 이장아? 이야 너 오빠 되게 잘 받는다. 혼만인 것 같아 그치? 야 한 번 입어봐. 응? 그럴까? 네 입어보세요. 자 여기 서 갈아입고 나오세요. 예. 네. 야 훔쳐보지 마 응? 야. 아 아 아 팬티를 안 벗어도 되지? 아이 참 으이씨. 야 동협아 이 옷은 내가 갖고 있을게. 어 그래. 야 잘 어울리냐? 어디갔어? 아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어 이걸로 하실래요? 예. 네. 근데 여기 있던 여자애들은 어디갔어요? 여자애들이요? 몰라요. 예? 아니 그럼 여기 걸어놨던 내 옷 못 봤어요? 뭘 봤는데? 아니 여기 있는 내 옷을 잘 보고 계셔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.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어머 웃기는 사람이네? 이거 안 살 거면 그냥 빨리 후딱 벗어주세요. 아 아 아 아 알았어요. 저 저 저 저기 저기 잠깐만. 왜요 너 어디 작품해요? 뭐요? 쇼핑백 하나 있으면 좀 줘봐요. 쇼핑백이요? 알았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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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